오늘 이 새벽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결국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즉 복음과 창세기 3장과의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 또 건강 경제 눈에 보이는 싸움인 것 같은데 실제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냐 아니면 창세기 3장이냐 그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복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과 지옥과 재앙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혈기, 내 욕심, 내 동기 내가 가진 옛 체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감히 이 사단이 예수님께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만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다 알죠 그리스도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겪으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열심과 내가 가진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면 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더 쉬운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돈을 받고 팔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이제 드디어 애국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자신의 눈앞에 형들을 세워놓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 형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라고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왜 억울하고 분하고 쌓인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악이 아니라 선으로 복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창을 던졌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했던 그 사울 왕을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백정용사입니다 다윗은 돌 하나로 어마어마한 골리아스를 꺾은 장수 중의 장수고 실은 킬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칼에 없앨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찾아왔죠 굴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사울 왕이 누워 있습니다 완전 저로의 찬스죠 한 방이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 내 감정 때문에 내 복수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히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순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뜻인 생명 살리고 전도와 성교의 언약을 성취하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진정한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결론난 인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승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승리를 한 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전에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승리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난 인생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으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없다니까요 갈부리 산에서 확실한 분명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내리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상황이 좋다 상황이 안 좋다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안 된다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좋다 싫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기분과 감사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번에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태풍에 나무가 뿌리쳐 뽑혀 나가는 그런 불안불안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쉽게 일비일이 하지 않습니다 쉽게 좋았다가 또 금방 안 좋았다가 어떤 날은 할렐루야 갈부리산에 올라갔다가 10분도 안 돼서 바로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바닥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불명한 결론 4등의 1장 8절 바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맞다라면 더 이상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하늘에 있는 건세 땅에 있는 건세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많이 챙겨 드시죠 비타민 C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런데 비타민은 C 말고도 A, D, E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한꺼번에 섭취하려고 하면 하루에 수십 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알이면 됩니다 우리 몸 속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 골고루 다 함유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제가 있습니다 그 한 알이면 그 하루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종합 비타민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왜 쉽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체질 자꾸만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내 체질을 가지고, 내 기분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늘 실패하는 거죠 늘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분명한 결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망과 지옥 건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재앙과 모든 지옥의 건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정사와 건세를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의 싸움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래서 불신자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미래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슬아슬하게 겨우 망하지 않을 정도로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죽지 않을 만큼 겨우 버티고 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왜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사냐는 거죠 이미 보장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미래의 영생 천국 다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구로 앞에서도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세 친구는 풀묻불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왜 맡기라고 합니까? 우린 자꾸 안 맡기죠 내가 그거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다 맡기라 얘기합니다 자녀 맡기라고 합니다 남편 맡기라고 합니다 경제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미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못 맡기죠? 안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신뢰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 맡기죠 하지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죽게 다 맡겨라 왜 맡기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네 자녀를 돌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남편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건강과 너의 모든 경제의 미래 내가 돌보겠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맡기라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가정과 가문, 친척,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보금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가정 가문의 보금화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빛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멘